비 오는 제주입니다 어제부터 비가 엄청 내려가지고 비행기가 연착이 됐어요 한 2시간 반 정도? 근데 더 연착될 수도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갈치구이를 계속 먹을라 그랬는데 못 먹고 있다가 시간도 생긴 김에 먹고 타려고 갑니다 평일이니까 사람이 없겠지? 뭐지? 네 한명이요 사람이 너무 없어가지고 떠들기가 좀 민망하네요 지금 1시 25분인데 맛술 좋네요 너무 졸려서 말을 못하겠어요 오늘이 지금 오전 중이에요 오후 1시 20분이라서 그래도 비 와도 뭐 비 오시라도 입고 여러분들한테 돌아보려고 그러는데 비 오는 정도가 말이 안 돼가지고 거의 뭐 푸우가 쏟아져가지고 걸어 다닐 수가 없는 지경이었어요 그래서 다시 와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어제 서귀포 영상 서귀포 시장에 한번 찍었었는데 그게 서귀포에서 찍을 유일한 영상이 될 줄이야 근데 또 올게요 이 가게가 대통령님도 왔다 가고 뭐 유명한 사람들 되게 많이 왔다 갔다 하도록 기대가 되네 감사합니다 네 병원에 가니까 조심히 쉬고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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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역도 제주도라서 그런지 진짜 좀 달라요 식감이 신선한 느낌 다행헐이 뭐 빨리 이 뼈를 드러내고 싶어가지고 성범 아 이거 또 맛있는 건데 없지? 이따 먹어야지 생선 뼈가 엄청 거글라가지고 옛날부터 항상 이렇게 바르고 먹어야지 자 이제 먹어볼까? 음 어우 죽이네 아휴 죽이네 간장게장 먹고 싶은데 안 하면 먹을까 문기라고 떡하니 써져있어가지고 가격도 그렇게 안 비싸요 9천원 버린 거 아니에요 버린 거 아니에요 이따 먹을 거예요 역시 맛있는 부위 맞구나 진짜 맛있네 진짜 맛있네 공항에서도 뭐 할 게 없으니까 이렇게 오길 잘했네요 좀 늘어지는 거야 더 먹고 싶은데 더 먹고 싶은데 원래 좀 아쉬울 때가 좀 더 맛있는 거니까 갈수록 아저씨 되가는 거 같아 비가 엄청 많이 그쳤어요 비가 엄청 많이 그쳤네요 잘 먹었네요 역시 너무 조용하고 또 사람들도 없고 하다보니까 혼자 떠들기가 좀 부끄럽더라구요 제가 또 좀 샤이 해가지고 아무튼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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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